안녕하세요. 잘해요. 일거리를 안 주니까 자꾸 왔죠. 이제까지 나온 업체들이 굉장히 탄탄한 업체들. 힌트를 주죠. 엄청 탄탄합니다. 오늘은 저한테 얹어가지고 제가 움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무리를 잘 꼬내요. 바로, 바로. 하늘이 맺어주사. 아, 둘 다. 그러다 우리 안을. 아, 안을 다 우리 부분도 좀 하고 해야지. 그러다 우리 부분도 좀 하고 해야지. 하늘을 할게요. 아, 둘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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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릴 때, 청바잘때부터 엄마가 장난감을 만지면 원어치. 원어치 이러는 거예요. 근데 저한테 그 머리에다 비닐봉지 씹으시더라고요. 베개에다 랩을 싸가지고 네 머리 더러우니까 너는 그렇잖아. 베개랑 랩을 쫓단 말이에요. 즐겨봐 이 채널 defendersтоб지 씹 저는 준비될이 보기 중 젊은old 그 경우에